이전까지의 파격수다는 잊어라! 대중문화 이슈로 우리 사회를 날카롭게 해부한다. 파격수다 시즌4 이슈 이슈다의 송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함께하는 두 분도 소개하겠습니다. 문화평론계의 양심, 찐평론가 두 분입니다. 김헌식 평론가님 그리고 김성수 평론가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주 주말마다 이렇게 뵙게 되는데 너무 반갑네요. 그렇습니다. 점점 더 김헌식 평론가님은 점점 더 밝아지시는 것 같아요. 제가 밝아졌던 거예요? 오늘 약간 개나리 같은 노란 옷도 입으시고 마스크는 언제 벗으실 거예요? 계속 감기 기운이 있다고 마스크를 쓰고 방송을 하시는데 언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맞아요. 요즘 주변에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알아서 조심하는 건 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요. 다시 또 저희 처음에 초심을 잃지 않기 위해서 개딸들 얘기를 또 해볼까 해요. 오늘 제목은 개딸들은 무엇을 바꾸고 있나 입니다. 그렇죠. 벌써 선거가 끝나고 지금 딱 한 달인데요. 한 달 만에 개딸 현상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보려고 해요. 우선 김헌식 평론가님이 시사인에서 있었던 의미 있는 보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세요. 사실 우리가 선거가 끝나면 끝나는 거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시사인이 이번에 그냥 끝난 게 아니고 또 기존에 선거 데이터만 분석하는 게 아니고 거의 한 230여 개 질문을 따로 웹에서 질문을 던지고 유권자들한테 왜 윤석열과 이재명을 두고 어떤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물어본 거죠. 굉장히 의미 있는 조사입니다. 그랬더니 윤석열의 집권을 막기 위해서 투표했다는 분이 무려 92.3%였어요. 20대 여성. 그러니까 이거는 이재명을 선택한 분들 중에서 20대 여성들에게 물어봤더니 92.3%가 윤석열을 막으려고 투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사인에서 전제를 한 게 그 전에 대선은 주로 산업화대 민주화 영남대 호남 이런 구도였다면 이번에는 바로 이제 여성주의에 대한 관점인데 단순히 이게 젠더 문제만이 아니고 이 여성주의에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여성 예를 들면 분배나 노동 문제까지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20대 여성을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중요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젠더 이슈가 사회적으로 확장이 된 거네요. 그러니까 풀어서 설명을 들면 단순히 여성을 권익을 배려하는데 이런 수준이 아니고 여성에 대한 그런 노동 문제 분배 문제 이런 정치 경제적인 부분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갈수록 이 관점이 중요하게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개탈에 해당하는 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또 이 기사에 대한 반응을 보면 반응이 좀 극렬하게 갈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김선수 평론관이 보실 때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사를 가지고 뉴스공장에서도 특집 방송을 했어요. 꽤 긴 시간 뉴스공장에서 한 20분을 갖다 다루면 어마어마하게 시간을 많이 준 거 아니에요. 그렇게 꽤 긴 시간을 통해서 김은지 기자가 직접 나와서 설명을 했는데 핵심이 뭐냐 지금 의도적으로 우익 쪽에서 이 젠더 갈등이라고 하는 것을 무기삼아 선거에 활용하고 있다. 그런 입장들을 김은지 씨는 펼친 거죠. 그래서 그것의 데이터로 이 기사를 활용했어요. 그런데 김은지 기사 같은 경우는 조금 거기에는 거리를 두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들이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새측 말하는 우익들의 입장에서는 이 기사를 가지고 아주 격렬하게 반응을 했는데 분석을 해서 나온 결과가 남자들한테 역차별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저 결과를 가지고 저렇게 여성들의 공포나 불안 이런 것들만 읽어내느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어디서 가스라이팅 돼서 홀려서 했다고 김어준 너 진짜 그렇게 생각해? 이런 반응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똑같은 기사 같고 완전히 전혀 다른 그런 평가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그 내용들을 갖다 보면 이런 게 있어요. 문재인에 대해서 수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망언이 나왔을 때 모든 계층이 다 경상군에 대한 비호감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20대 남성만 호감이 오히려 20%가 올라가요. 아니 그걸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논리가 있습니까? 무슨 뭐가 어디 있어요? 무지성 지지구나. 무지성 지지인 거예요. 그냥 문재인이 싫다. 그래서 문재인을 감옥에 넣을 사람은 누구라도 지지하겠다. 이게 60대 70대 남성보다도 20대 남성이 더 높은 거예요. 오히려 60, 70대 남성은 거기서 그런 주장을 너무 대놓고 했다고 하락했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들이 정말 논리적인 사고보다는 뭔가 대안이 없는 좀 이런 보복심 복수심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미 2번남 프레임을 통해서 이런 복수심이 허상 아닌가 하고 깨달은 분들도 생겨났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또 아예 공약 폐기가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보면서 특히 여가부 폐지는 지금 사실 물건하고 갔잖아요. 여성가족부 장관을 지금 선정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자기가 말한 것 중에 뭐 지키는 거 없어요. 진짜 그렇게 되니까 이제 사실 여성들은 실질적인 대안을 찾아 나서고 있는데 남성들은 그냥 멘붕 상태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상황이 돼서 이 분석이 자신들이 하고 있는 그런 어떤 반발과는 다르게 뉴스 공장이나 이런 분석들이 좀 맞아가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리고 젠더 갈등을 무기 삼아서 정치를 하고 있었던 최초의 사람 이준석 씨 아닌가요 그럼요. 이준석 당대표가 젠더 갈라치기 전형이었잖아요. 실제로 여기서 이준석이 싫어서 이재명을 선택했다는 그런 퍼센테이도 72%가 나왔어요.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분석 속에서 또 민주진보진영의 대표적인 마초라고 또 꼽히는 분이에요. 이동형 작가가 커뮤니티를 만들겠다 이런 결심을 또 했어요. 그러니까 방송이라는 틀거리만 통해 가지고는 각종 커뮤니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자기가 투자를 해서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겠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20대 남성들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그래서 무지성 투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기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무엇인지를 따져보게 하는 그런 작업들을 20대들이 즐기면서 그 커뮤니티 안에서 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장악당하기 전에 팬코와 같은 역할을 하는 커뮤니티를 지금 제안을 하는 건데 이렇게 커뮤니티의 문제들을 딱 하나로 잡아가지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개딸들의 어떤 전진하고 상당히 또 닮아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개딸들이 순식간에 분탕들을 몰아내고 커뮤니티 정화를 하는 그런 모습하고 지금 커뮤니티 정화가 좀 불가능한 굉장히 화력이 좋은 몇몇 소수들의 독점당하고 있는 커뮤니티 대신 대안적 커뮤니티를 만드겠다. 이것 하나의 흐름에 있는 그런 노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지금 개딸들의 성과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거든요. 스스로 성숙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개딸 현상이 실제로 담론의 공간을 정화하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많은데 여기부터 좀 얘기를 해보면 이게 케이팝 팬덤의 지난 투쟁과도 관련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거든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저평가되어 있는 게 저는 케이팝 팬덤이라고 보거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여기서 해당되는 사안을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 케이팝 팬덤 커뮤니티는 역사도 정말 오래됐어요. 1990년대부터 시작을 해서 단계별로 진화를 해왔거든요. 그런데 그 단계별 진화는 대형 기획사가 뒤에 조정한 것도 아니고 자율적으로 자기들끼리 스스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질서를 잡아가면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오히려 대형 기획사로부터 독립하는 역사라고 봐야죠.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은 어떻게 했냐면 대형 기획사가 예를 들면 팬카페 직위를 데려다가 채용하고 그랬어요. 아 심어놨구나 자기 사람들은. 에큐티 이 시절만 해도 그랬어요. 아 그래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떤 하나의 어떤 압을 잡는 그런 통로로 되고 이렇게 악용이 됐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분리돼가지고 진화는 형태로 방탄소년단 완전 분리돼 있고 글로벌화돼 있고 그 모임도 굉장히 세분화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분탕질치 사람도 있고 그럼요. 간자들도 있고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어딜 가나 있네요. 그런데 그걸 크로스체킹을 하고 딱 흐르러 보면 딱 집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역량과 자율성을 가지고 자생적으로 진화해 온 그런 케이팝 팬덤이 저는 지금 정치 쪽에도 개딸들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전 공진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 지금 덕후에 또 수장 분이 신화창조의 팬이었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가 BTS를 갖다가 순수하게 좋아하면서 거기에다가 얹어서 하이브 같은 회사도 높게 평가를 하잖아요. 물론 높게 평가될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 하이브의 만행들이 상당히 장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만행들과 지금도 아미들이 싸우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 김원식 평론가님은 긴급 기고를 하게 됐어요. 하이브의 잘못들에 대해서. 작년에는 마스크에 관련된 비정상적인 가격 책정도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스케줄상으로도 예를 들면 재작년이지만 후쿠시마 인근의 스케줄을 잡아가지고 굉장히 비판에 직면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리할 필요성이 있다. 뭐냐면 빅히트에서 하이브로 가면서 덩어리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그러면서 조직 인원 구성원들이 케이팝 내지는 그런 아티스틱한 맥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엄청 많이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BTS 정신 내지는 세계 공부가 배치되는 경영 전략이나 그런 마케팅 방법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 상업적으로 가고 있네요. 그런 부분에서도 계속 아미들은 무조건 방탄소년단이 소속되어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용인하지 않아요. 맞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아티스트고 아티스트가 만들어내는 그런 행위의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런 점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고 정치에서도 영향을 좀 미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거기다가 저는 뭐가 또 가미됐다고 보냐면 이 덕후로서의 훈련에다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으로 살아남기 위해서는 정말 또 특별한 훈련들을 해야 됐던 거예요. 이게 덕후 쪽으로 가면 기획사랑 거리를 두면서 또 여러 가지 검증들을 스스로 해내면서 민주적인 게 무엇인지를 스스로 체감해 나가면서 서로가 견제를 해서 아주 이상적인 그런 민주 공동체를 갖다 만들어낸 건데 이걸 동일하게 세측 말하는 사회에다가 자기의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시위 문화에도 전맥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이화여대 시위 이게 왜 획기적인 그런 시위로 자꾸 언급이 되냐면 이화여대 시위는 실제로는 굉장히 이기적이다라고 평가를 받으면서 운동권에서는 굉장히 비판을 하기도 했던 그런 시위였어요. 목적이 이대라고 하는 브랜드가 있다. 그런데 이 브랜드를 갉아먹는 짓을 교수나 이런 애들이 하고 있네. 나는 이대라는 브랜드를 지금 현재 이 브랜드를 보고 들어와서 이렇게 이게 유지가 돼야 내가 나중에 이 브랜드를 활용해 먹을 수 있는데 그렇죠. 내가 거기에 이론이 돼 있는데 내가 이론이 돼서. 그런데 그거 전체를 떨어뜨리니 그러니까 나는 이거 용납 못하겠다. 이거 되게 이기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학벌주의에서 나왔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실용적인 생각들. 자기 스스로도 상품이 될 수 있고 상품으로 계속 평가받고 있는 사회에서는 이걸 지키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한 거고 여기에서 운동권적 논리와는 전혀 다르지만 철저하게 자기의 주체들이 자기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어떻게 보면 노조와 비슷한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된 건데 여기에 바로 덕후들이 사용을 했던 그런 메커니즘이 고스란히 사용돼서 단톡방 만들어서 그 단톡방에서 서로가 누가 혼자가 소외되지 않게끔 하면서 리더도 스스로 자발적으로 뽑고 그 리더도 혼자가 독박 쓰지 않게 서로가 바꿔주기도 하고 또 자기 신원이 노출되지 않게끔 하면서 서로를 보호해주고 시위가 있거나 그럴 때는 진짜 앞에서 어떤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그 다음 시위에는 뒤에다 빼주고 이러면서 서로를 갖다 지키는 민주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게 서초동 집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고스란히 사용이 됩니다. 또 우리 서초동 집회에서 이런 구호가 있었어요. 지치지 않기 포기하지 않기 끝까지 싸우기. 사실 2대 집회는 그렇게 길게 싸울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치지 않기 위해서 또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서로 룰을 그 자리에서 만들어갔다는 거 이런 게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맞아요. 정말 적극적이고 또 신속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배울 점이 되게 많다고 느꼈는데 그것 외에도 굉장히 포지티브한 슬로건을 사용해서 프레임을 전환하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하거든요. 이거 역시도 좀 케이팝 팬덤의 특성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어요. 사실 저는 케이팝 팬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자신의 취향에 관련돼서 얼마나 직접적으로 표현하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라면 충분히 자기들의 희생까지도 감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사전 단계에 방탄소년단을 비롯해서 케이팝이 확산시켰지만 선한 영향력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세계적인 히트 제조지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 선한 영향력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포지티브한 측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좀 아직도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 아이돌을 싫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로 아이돌만 얘기하면 부정적인 측면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심지어 영국의 BBC나 르몽드는 아직도 케이팝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다른 면에 봤을 때 긍정적으로 하는 게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점들을 끝까지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 스타 그러니까 셀럽 내지는 아이돌 스타들은 비판하지 않으면서 어떤 큰 명제가 무엇인지를 잃지 않고 있다. 너무 지역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대의를 잃어버리지 않겠다라는 것이 또 팬덤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갯딸분들을 보면요. 이 긍정적인 기운을 얻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분들의 학습 능력도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이번에는 민주당 당원 당규까지 외웠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사실 그 부분을 보면서 민주정치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민주정치라는 것은 각자 민주공화장 안에 있는 구성원들이 자기 이익을 실현하거나 아니면 대변하는 사람을 대리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하지 못할 때 내가 대리적으로 누군가 선택하는 제한사항이 있을 때 스스로 이제 나서는 건데 중요한 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정치외교과학을 전공한다라는 어떤 학문적인 틀이 아니고 자신의 삶과 생존을 위해서 정치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때 정치의 모든 것을 아마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학습을 할 것이다. 그런 점들이 결국 민주정치에서는 동기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동기부여를 확실히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지식과 정보들을 삶과 미래를 위해서 발휘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좀 좋은 사례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이 학습 능력들 보면 이 덕후의 경지에서는 자기가 좋아하고 있는 스타들의 전문가가 되어버리잖아요. 그 스타들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걔네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게 아깝잖아요. 시간이. 재미있어요. 즐겁고. 또 이들이 이 엄청난 학습량을 단시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건 소통 때문이에요. 정보를 다 공유해요. 이거 있잖아. 나만 아는 거야. 그래서 꿍하고 자기만 소유하지 않아요. 자기가 뭘 안 안 해줘. 그럼 막 거기서 자랑합니다. 이거 좀 알아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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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있어.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이 야 그거는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아. 그 자리에서 즉석에서 고증을 하고 감사를 딱 해. 바로 고안이 되는구나. 그 안에서 서로가 막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대한 검증의 틀거리가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집단지성인 거예요. 이 집단지성의 메커니즘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게 케이팝 팬덤의 어떤 공부와 더불어서 이루어졌고 이번에 민주당 개혁 집회에서 더더욱 두드러졌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번에 당원당규를 바꾸면서 권리당원의 참여도를 갖다가 혁신적으로 높이는 그런 개정안이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누가 만들었냐. 개딸들이 하도 대안이 없으니까 당규를 공부를 해서 거기 안에서 조항들을 발견해서 그 조항을 활용해서 서명운동을 벌인 거예요. 그 이전까지 어떤 서명운동이 있었냐면 니들 개혁 입법 안 해주면 다음 선거 보이콧 할 거야 이런 거였어요. 굉장히 부정적이고 실제로 보이콧 들어가면서부터는 서로 분열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냥 떡을 다 국집한테 넘겨주는 거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의총을 당원들이 만들 수 있어. 3%만 서명하면 된대. 서명해라. 3%가 서명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실천적이고 굉장히 주체적이고 실제로 당의 당직자들이나 국회의원들이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행동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눈치를 보죠. 그래서 실제로 당이 점령되는 거예요. 예전에 월스트리트를 점령해라 라고 하는 그런 구호가 사실은 상징적인 데 그쳤다면 지금 현재 개딸들은 민주당을 점령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이게 놀라운 겁니다. 아니 권리당원이 제 역할을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일이거든요. 지금까지는 굉장히 낯선 일이었던 건 사실이에요. 그래도 개딸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바꿔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데 반대로 국힘 쪽은 지금 난리가 났죠. 그렇죠. 이런 건 아예 상상도 못하고. 사실 우리가 바라는 단어를 안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 게 바라는 게 비하적인 말을 더 났는데 사실 케이팝 팬덤의 중심은 여성이에요. 정말 세계적인 그래미도 인정을 안 한 건 지금 여성 문화를 인정하지 않는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그동안의 팬덤 문화 속에서 소속사들한테도 끊임없이 욕을 해가지고 심지어 노래 가사도 바꿨고요. 운영 원칙도 바꿨고요. 당연히 팬클럽 안에 있는 규정들도 욕을 해가지고 다 바꿔온 경험이 팬덤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성평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팬덤 활동을 안 하는 남성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어. 자기들이 욕을 해가지고 그런 걸 들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바꿔온 경험이 없죠. 그게 정당 정치하고 연결이 되면 바꾸질 못하고 바꿀 수 있는 힘 있는 사람을 찾는 것이 그래 거꾸로 그렇다고 그게 바뀌나요? 그런 현상들이 지금 정치에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한테 목을 메고 윤석열한테 목을 메고 그래서 그분들이 커뮤니티에만 갇혀있다고 얘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 맥락이잖아요. 거기서 누군가 지령을 떨어뜨려주길 기다리는 거야. 그래서 그 지령이 있으면 그걸 퍼나르는 수많은 그냥 여러 가지 사이버백 카드? N분의 1이 돼버리는 거야. 저는 그렇게 지령 내리기를 이준석 대표가 참 잘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 우매한 분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정치적인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이 제일 싫어하는 김정은의 역할을 이준석이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제일 미워한다면서 가장 거기에 닮은 조직이 펜코라든가 이런 데가 돼버렸고 반대로 여성들은 모두가 다 주인인 거예요. 모두가 다 의견을 내고 그 의견이 설득력을 얻어서 하나의 세를 이루게 되면 그 사람의 제안이 채택돼 버려요.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게 또 2부 주제와 살짝 연관이 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1부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쉽게 해야 또 2부도 지켜보실 테니까요. 개딜들의 약지는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파격수다에서의 분석도 지속될 거고요. 다음 2부에는 BTS를 그래미가 어떻게 상업적으로 이용했는지 좀 살펴보고 또 그게 공산군의 인식과 어떻게 닮아 있는지도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광고 하나 만나보고 마무리 인사드릴게요. 정치시사 문화평론 채널 김성수TV 성수대로에 이제부터 성수마트가 함께합니다. 성수마트는 성수대로를 사랑해주시는 여러분들과 상생하기 위해서 만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성수마트에서 쇼핑을 하시면요. 그 판매 수익금은 김성수TV 성수대로 운영비로 돌아옵니다. 이 제품도 굉장히 다양하고 많습니다. 성수마트에 오셔서 신선한 제철식품부터 간편식, 건강식품, 생활용품, 필수 가전까지 천여 개의 상품들을 둘러보시고요. 구매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히트 상품이죠. 빵준서 제품도 성수마트에서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이제 저희가 광고하는 특정 제품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의 자발적 쇼핑이 후원이 되는 곳 바로 성수마트입니다. ssmart.co.kr 회원 가입하시고 구매하시면 무조건 무료배송입니다. 천 원짜리 하나를 사셔도 무료배송이니까요. 많이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ssg마트 가지 마시고 ss마트로 꼭 오셔야 됩니다. 쥐를 떼버리세요. 떼버리고 없애버리세요. 샤샷마트 멸경 멸경 네. 그럼 성수마트 많이 이용해주시고요. 1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나요? 방송에 대한 의견과 댓글들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이상 유지연이었습니다. 구독은 고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burgh